대덕구 오정동 새뜸어린이집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시정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대전어린이집연합회와 허태정대전시장의 간담회가 열렸습니다. 이날 간담회에는 보육사업발전과 보육교직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는 대전어린이집연합회 임원 등 15명이 참석했습니다. 허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맞벌이 부부가 보편화되면서 보육교사들의 역할 뿐 아니라 보육정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시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전국 최초로 영세전용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안전하고 질높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니 다 함께 노력해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.